김춘은 스무 살에 술 먹고 고랑에 빠져지군 작은 아들 마녕이가 사랑한 미란이가 며느리처럼 느껴져 애달파하고. 그런데 나는 어떤가? 남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미란이가 나의 철친인가? 친군가? 걔가 보고 싶고 반갑고 그리운가? 은희야 오늘 섬에서 5시지? 너 일하나 바쁘면 나 일 끝나고 미란이 데리러 갈 거나? 미란이는 무사 자기가 데리러 가? 내가 우리 어머 옷 사러 가진 할 땐 시간 없대 너드니? 야 인정아 너 소강 데리고 야 인정아 너 소강 데리고